지난달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배제대와 모건대. 공동추진위를 발족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완전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교육통합을 시작으로 10년 내 완전통합이 목표입니다. 아주 모델로서 한국 교육계에 새로운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의... 두 대학이 근거리에 있는 데다 같은 기독교계 재단인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나아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도 통합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캠퍼스를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재편하고 자치단체와 기업, 출연연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립대나 같은 사학재단 안에서 통합을 이룬 사례는 있지만 다른 사학재단에서 통합을 시도하거나 성공한 설례는 없습니다. 때문에 경영권 인수와 이사회 동의 등 지배구조 개편 문제, 교명 변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통폐합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서 면밀하고 구성원 내의 의견도 반영한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대학은 글로컬 대학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 지원 방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